빛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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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울로 안녕하세요. 공돌이 용달입니다. 아는 형이 카톡으로 웃긴 제보를 하나 보내주셨어요. 바로 이건데요. 용준아, 내가 드립치다 생각났는데 빛나는 소울로 화장실 청소 한 번 해주는 컨텐츠 어떠냐? 물론 빛나는 소울 만들어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빛나는 소울이 뭔지 아시죠? 빛나는 소울로 블랙핑크 제니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정말 빛나는 소울을 만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빛나는 소울로 빛나는 소울로 빛나는 소울 빛나는 소울 빛나는 소울 빛나는 소울 빛나는 소울 빛나는 소울 약간 네이플스토리 법사들이 쓸 것 같은 무기인데요. 이걸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청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빛나는 소울 빛나는 빛나는 솔로 빛나는 빛나는 아까는 다 장난이 있고 진짜 한번 솔로 닦아보겠습니다. 안 닦... 안 닦이네요. 이걸로 청소로 맞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맞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빛나는 소울 만들기 성공했고요. 물에 담으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청소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브레이핑크 되게 좋아해요. 비하할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다음에는 재미나 실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